나다인TV 따뿅 친구들 안녕 나다인TV 나인과 왔는데요 오늘은 다린이 24시간 매트를 살기를 할거에요 여기 찬스 쪽지도 있고 벌칙은 한개밖에 없죠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고고고 매트를 해서 하루종일 준비 됐어요? 나 지금 찬스 하나 쓸래 4시 59분을 쓸 수 있어요? 4시 59분을 쓸 수 있어요? 빨리 봐 4시 59분을 쓸 수 있어요 찬스는 이거 내가 만들었어 다인이가 이거 만들었어요 보여주세요 응? 로봇 로봇 아니야 폴리인데 다리 노는거 잘 보셨죠 좀 이따 어떤 모습을 하는지 좀 이따 준비해 드릴게요 그냥 이거야 쓸거야? 세고 벌칙을 할 수 있는데 벌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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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제에서 24시간 더 살기 25시간인데 25시간 걸렸어요 아니야 25시간이야 나 한 번만 더와볼래요? 한 번만 나 자꾸 저렇게 시간이 아직 많은데 자꾸 저러면 안돼 공놀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원하지 좀 만져주면 안될까? 먼저 아 아 아 오 카메라 공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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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자 재미있는 끝까지 할거고 있어 저기는 뒤 바닥까지 가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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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어 아 아 아 아 발 발만 안하면 되는거 같잖아 응 알겠는데? 이거 먼저 또 빨간색 던져봐요! 던져! 뼈! 그럼 이렇게 변신한거 찍어줘야돼? 이게 재밌어! 시그아웃도 시그아웃! 왜 신지? 이렇게 돌려도 돼요? 여기 잡고 너무 안 돼? 야! 야! 알갈뼈다! 얼마나 좋은지 알갈뼈다! 란이 얼마나 좋은지 공그라미로 응 이만큼 좋아요? 폭갱씨 그거 잘 찍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서 좀 우려주시면 어떡해 자! 나린아! 뭐하는 거야 지금? 잘 하겠군! 휴대전화가 급한 것 같아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! 좀! 오디오가 섞어들어 나잖아요! 자! 말씀해주세요! 조용히 하시라고요! 네! 뭐라고요? 조용히 하시나요? 흐흑!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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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리니 30분 쉬는 조용히 좀 하세요! 조용히! 조용히 좀 하세요! 자! 30분 쉬는 그거 뽑았어요? 네네! 뭐하는 거예요? 족발 먹고 아! 족발 먹고 있어요? 네! 우와! 쌈무 야무지게 싸서 먹네요! 맛있게 드세요